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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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맑은 것 같지가 않아 그치? 일하는 날에는 날씨 되게 맑고 노릇날에 약간 흐려 그것은 진리 자기 혼자 가네 자기 혼자 가 언니 혼자 가면 어떡해 뭐가? 아니 너랑 같이 가려고 다시 돌아왔대 너랑 같이 가려오면 갈아버려 양 tra SWK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둡자막 by 한효정 이거 1시간 동안 휴지 시킬 동안 저거 만들어. 이거 이거 또 넣어요? 왜 이렇게 섞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? 몰라요 색깔 내기 위한 거 아니까. 우와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. 이게 무슨 촉감이야? 어? 채 쳐서 넣어야 되는데. 어? 채 쳐서? 아 괜찮아 뭐 어때? 아 대충 해. 채 안 친다고 안 죽어. 우와 완전 슬라잉 같아. 이 초콜릿을 넣어주래요. 넣어요 진짜? 넣어서 넣었어요? 응. 어우 단내는 아주 장난이 아니다. 됐어 이제 이걸 봉투에 넣어서 휴지 시키자. 휴지. 네. 되게 전문적인 쿠키 사장님 같아. 다 됐어요. 이제 묶어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네. 꼭 묶어야 하나요? 아 안 묶어도 되나?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다. 제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티가 아니고 실타래를 만들게 되었어요. 제티가 아니고 실타래를 만들게 되었어요. 유튜브가 사람 여러 번 쳤어. 제티가 아니고 실타래를 만들게 되었어요. 특히 나. 해보고 싶다는 게 너무 많아. 셋. 넷. 일곱. 여덟. 아이고 뭐겠다 씨. 저기요. 뭡니까? 젓다고 컵에다 담아주는 이유가 뭡니까? 살짝 젓고 이제 섞었으면 팔팔 끓어올릴 때까지 절대 저으면 안 된대? 응. 냄새 진짜 이상해. 이게 뭐야? 화학물질 막 이런 냄새야. 약간 탄 건가 봐. 탄내가 나, 그치? 너 뭐하는 짓이야 지금? 탄내 난다고 지금 너무 코 먹고 있는 거야? 쩔니 이게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. 네 리액션이 너무 웃겨. 오 약간 서랍 패션하네. 더 뜨거운지 만져볼래. 오! 뜨거워. 아 오빠 좋아. 아 뜨겁잖아. 됐어? 거기다 살짝 벌려줘. 아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알 것 같아. 많이 봤어. 어 그래서 여기다 살짝 부어가지고 이거 손에다 묻히면서 하더라. 이걸 똥그랗게 만들어서 가운데 빵꾸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맞아. 우와 벌써 그럴듯해. 우와 벌써 그럴듯해. 그래서 두 줄 만들어서. 맞네 언니 말이야. 그래 나 이미 그 인사동 영상을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. 이런 거 알겠어. 오 신성이네. 망했다. 난 이거 아니야. 왜왜왜왜왜? 갑자기. 이렇게 옮겨줄 타르를. 아니 저 이거 엉망진창이야. 야 니 옷이 제일 엉망진창이야. 왜 과제 그렇게 부었냐고.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살짝 엉켰어. 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. 돌이킬 수 없나봐 그치?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의 건너. 다시 뭉쳐지지도 않아. 자 지민아 이거 먹어. 야 왜 이렇게 커요? 너 그렇게 맛있다고 했으니까. 무서워. 술 타래야. 다음에 인사점 가서 꿀타래나 한 번 사 먹자. 아 아까워. 다시 음식 갖다 장난치지 않아. 당신. 다음 주에 일단 아이템 갖고 오면 정말 나 화낼. 실타를 만들고 갑자기 급박친 혜민이. 실타를 만들고 급박친 게 아니라 힘들어졌어 지금. 그냥 급히고. 뻥치지만 빡쳤잖아. 뭘 빡쳐. 빡칠 게 뭐가 있어 솔직히. 언니 실력에. 키오. 키오. 짠 여러분. 저는 밥을 먹고 이제 얘가 건조가 됐어요. 짠. 키오. 너무 많다 근데. 조그만 거 하나만 먹어볼게요. 엄청 쫀득쫀득하다. 은포. 너무 다하들이 못 먹겠어 . 엄청 진짜로 많이 올라올 것 같아. 10장 1주일 Juni의換 annex. 저는 나는 쯤에서 매일도로 하려jon을 받을 수 있다. 으아, ë. 아멘